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내년에도 국내 물류시장은 불투명할 전망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물류위원회 세미나에서 LG경제 신민혁 수석연구원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세계교육은 부진할 것이며 가격경쟁 심화로 국내 수출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연구원은 통화약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과 EU, 자금률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수출은 부진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반도체 스마트폰은 경쟁국에 비해 기술 오이가 유지돼 수출이 증가하고 석유화학, 철광 등 소재 및 기계 등 자본제품목은 개발도상국 성장 둔화로 인해 수요 부진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2%대 후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신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면서 성장저하가 불가피해졌고 고령화도 빠르게 지속되고 있어 중기적으로 경제 추진력이 꾸준히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